최고지 내 동생 정말 죽이지 않아? 그러니까 그만 좀 죽일래? 본체나 스카프라고? 끔찍한 시간 보내고 싶냐? 파피는 최고야 요리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근데 양말은 절대 안 치워 샤워도 안 해 더러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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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꼭 말해야 하는 거야? 개자식 파피를 써 망할 자식이었지 삶의 도움란 눈꽃만품도 안 되는 녀석이었어 그래서 죽여버렸지 니 덕분이야 파트너 파피루스 니가 죽였잖아 물론 내가 더 많이 죽였지만 아, 이젠 상관없어 죽지 않는 파피루스가 내게 나타났거든 파피루스가 널 죽이고 이 XP를 취하라는데 내 동생은 정말이지 최고야